고맙습니다. 분명히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아니잖아. 제발 감동 좀 받아줘. 정답은? 정답은? 정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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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사랑할 것 같아요 모두가 사랑할 것 같아요 모두가 사랑할 것 같아요 모두가 사랑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체만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우리의 컨셉과 함께 할 것 같아요 두 명? 두 명 둘이 돼 이방이 진짜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한 번도 안 오길래? 뭔가? 아닌데? 여기가 뭔가 오픈 한 번에 여기가 제일 좋은데? 그래? 아니, 뷰가 좋잖아 아싸, 설명한 것 같다 좋은데? 마지막이 좋았다 여기 맞나? 여기 맞나? 어? 있다! 여기 뭐 둔 거야? 왜 그렇지? 오케이 근데 여기 물고기가 짠 쟤야! 렛츠갸 정확하게 아, 까비. 거기서! 맥스, I guess it's the person, of course, or not the first one. 진짜, 폼. I guess it's that one. 에이. 아, 야, 형, 벌써, 벌써 힘들어. It's also fun, that's what it was. I really get to do things back. 오케이. 누구부터? 아, 1대1? 네.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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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1대1, 1대1, 1대1. 1대1, 1대1. 아, 아. 어이! 요정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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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레이업을... 오케이! 렛츠고! 오, 나이스! 와! 마지막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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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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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안 튀기네. 그냥 캐치볼. 오케이. 이걸로 잡고, 왼손 잡고 이걸로. 캐치! 어. 어, 저기 가볼래요? 저기 가볼래요? 저기 가볼래요? 어, 가보자. 오케이. 핸드폰 떨구면 안 돼. 핸드폰 떨구면 안 돼. 이런 데 묶여지 진짜 많은 거. 여기선 안 잡힐 것 같은데. 응.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오, 마이 갓. 이건 헤븐. 천국이다, 천국. 익스피디아 멤버들은 멤버 프라이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ick. Do they have fishing ft? 여기. 어, 뭐야? 이거 뭐예요? 뭐야? 쟤 이름을 사는 거지 뭐야? 뭐예요, 이거? 우와! 형 많이 뜯도 뭐예요? 나? 너도 누군데? 저는 소고기 나는 삼겹살 맛있겠다 오케이, 렛츠고! 저걸 걸고 뭐 하나요? 진짜 배고프다 근데 콜라 없어요, 콜라 오케이 우정 앤 캠프의 특별한 저녁 시간을 위해 준비한 바비큐 6종 세트! 오! 단, 각 미니게임 성공 시 원하는 메뉴 한 개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6종, 뭐뭐죠? 고기! 고기가 되게 좋아요, 좋아 보여요 한우도 있던데? 아니, 대창이 있던데? 닭꼬치라고 이제 지금 잊은 거 잊었다고 나가는 중이에요 나는 꼬치 네, 이렇게 있습니다 와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네, 먹고 싶긴 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미니게임이 뭐지? 미니게임이 뭐죠? 조그만 게임 오케이, 첫 번째 게임 몸으로 말해요 아, 오케이 이건 뭐 사실 쉽죠? 이렇게 갈까요? 니키가 가면 니키가 맨 처음? 네, 제가 할게요 오케이, 니키가 맨 처음 하고 갈게요, 뭔지 맞춰봐요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뭔지 맞춰봐요 오케이 오케이 넘어지기 정답, 바보 멍게그 정답, 재형 왜 나야? 다시 걸렸어 잠깐만, 기승이 형 갑시다 기승이 형 맞추래요? 형이 표현할래요? 오케이 기승이 형 이런 거 잘해 가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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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슨 큰일 났다 고기 들게요 오케이 옷 말 하얀말 백말 백마 브랜드 세말 갈색? 갈말 호랑이 범 범 고양이 고양이 범고양이대로 호랑이 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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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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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 코끼리 배고픈 코끼리 속상한 코끼리 속상한 코끼리 얘가 약간 이상하게 억울한 코끼리 서글픈 코끼리 슬픈 코끼리 서러운 코끼리 외로운 코끼리 외로운 코끼리 쓸쓸한 코끼리 뭐지? 돈이 없는? 돈이 없는 슬픈 코끼리 뭐... 뭐지? 속상한 코끼리 슬슬한 코끼리 속상한 거. 눈물 흘리는 코끼리. 얘가 좀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맞춰? 추운 코끼리. 약간 한국어가 다양한 편이 있어서. 뭐지? 무서운 코끼리. 화보 찍는 코끼리? 절망적인 코끼리? 뭐예요? 우울한 코끼리. 아, 우울한 코끼리. 전혀 우울해 보이지 않아. 우울하지 않아요. 전혀 우울하지 않아. 오케이, 난 이거 바로 구워. 오케이, 그럼 제이크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바로 맞춰야겠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개구리. 개구리. 아파. 슬픈 개구리. 고통스러운 개구리. 실현당한 개구리. 고통스러운 개구리. 가슴 아픈 개구리. 배 아픈 개구리. 짜증난 개구리. 서러운 개구리. 고통스러운. 아픈 개구리. 심장이 아픈 개구리. 서글픈 개구리. 고통스러운 에 가까운 거니. 고통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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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충분해, 이거 맛있어.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배 아픈. 더 해봐요. 억울한. 억울한. 우울한. 화낸. 화낸. 뭐지? 뭐예요? 괴로운. 아... 너무 어렵다. 근데 이게 표현이 없다. 어휘력이. 진짜 없다. 우리가 어휘력이 없네. 어휘력이 없네. 어휘력이 없네. 책 좀 많이 읽었을걸. 자, 보여드릴게요. 레츠기릿.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맞춘 거야? 잠깐만.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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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슬퍼. 슬퍼. 아이고 놀이. 내가 보니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귀여운. 우울한. 앙증만. 앙증만. 애교하는. 애교하는. 앙증맞은. 깜찍깐. 깜디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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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속. 아니, 풍 속. 심장. 성처받은.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놀이. 여기는 뭐? 뭐 아니면 뭐. 왼쪽. 그럼 여기는 뭐? 내 풍. 내 풍. 안을. 속만의. 속. 속. 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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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한 니키. 속을 표현했구나. 실적이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자. NF.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추워. 추운 선우. 이게 너무 쉬워요. 뭐야. 탱복한.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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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행복한 강아지. 나왔어요, 벌써. 행복한 강아지. 뭐야, 저기서 개가 지났네. 오케이. 여러분, 일단. 가자. 펭귄. 치운 펭귄. 백수. 꼼 잡는 펭귄. 여유로운 펭귄. 여유로운 펭귄. 여유로운 펭귄. 편안한. 우월한. 편안한 펭귄. 편안한 펭귄. 편안한 펭귄. 편안한 펭귄. 편안한 펭귄. 끝난 거 아니야? 와. 끝. 괜찮아요. 제가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해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다 했는데. 다 했으니까. 아니, 뭐. 끝났는데, 이미. 하지 마, 하지 마. 일어나고 말하지 마. 앉아 있을 때만. 일어나고 말하지 마. 앉아 있을 때 너 기다렸지. 짜증나는 놈. 됐나요? 타조. 타조, 타조. 타조. 포밍도. 이게 뭐야? 등 간지르면 타조. 안 씻으면 타조. 일주일 안 씻으면 타조. 백조. 백조. 동우 형. 뭐야? 뭐야? 독수리, 독수리. 공격하는 타조. 공격하는 타조. 시간 제한 없어요. 개? 개? 너무 훔쳐 있는 힘이잖아. 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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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타조인 줄 알았어. 비진. 건방진 거. 하풍. 지루한 전갈. 지루한 전갈. 기전. 전갈.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개 비싼 거요. 소고기요.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한우. 자. 네. 두 번째 게임은 숟가락으로 콩 흘리기. 숟가락으로 콩 흘리기. 뭐야? 안에 있었어요? 접시에 콩 흘리기. 콩 흘리기. 콩 흘리기. 성공. 백조 안에 콩 30개를 옮기면. 너무 쉬운데? 아,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데? 오케이, 가자. 형. 형. 하나가 오히려 낫다. 바로바로. 오, 소리 좋아. 뭐야? 오, ASMR. 바로 줘야 돼, 바로 줘야 돼. 하나. 둘. 접시에, 접시에. 아니야, 아니야. 나 숟가락 안 하겠지? 야, 그거 잘 놔. 네. 근데 되게 평화로워져요. 평화로워져요. 접시에. 평화로워져. 맞아, 맞아. 흔들리지 않는다. 어디 애니메이션 프로에 나오는 EBS 같아. 조심해,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냐. 근데 이거 되게 좋다, 게임. 근데 좀 마음이 편안해지긴 한데. 10. 10개요. 이제 10개가 안 했어? 계속 또 올려야 돼. 어? 어? 하나, 하나 떨어뜨렸어. 아홉 개. 아, 재형, 솔직히. 중간에 뭐 먹었죠? 아직도 10개라고요? 10개 아니었지. 먹었다고? 중간에 먹은 것 같은데. 아! 어? 어? 뭐야? 10개.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다 함께.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다 날씨. 바로 포기. 먹지 마. 오케이. 자, 무반주 안무 박자 맞추기. 일곱 명이 다 함께 안무를 쳐주세요. 소리가 꺼져도 계속 춤을 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모두 일시정지. 일시정지와 동작이 영상과 일치하면 성공하는 게임. 이건 쉽네. 바로 가 보시죠. 딘제이 그룹더 비어.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저작권상 우리 노래만 나오겠지? 그럴 거야. 아니야. 맞아. 아! 여기야. 잠깐만, 이거 동선 어디야? 동선 해? 동선 하지마, 동선 하지마. 해줘요, 해줘. 나 해줘 봐. 수윗. 수윗. 에어. 오. 뚱뚱. 고. 오. 오. 니스는 여전히 다르 maximum. Restaurant. 러. 기꺼이 널 위해 날 바쳐, 날 바쳐. 네 삶을 거둬줘. 나 오밤 닛이 마룸. 빌딩맥 깡카. 제발. 따 여기야. 나 빨리 뭐 해. 쭉아리 아파야! 제발, 나 여기야. 쪼아리 아파요! 네, 맞았어요. 너무 쉬워. 너무 쉽다. 여기 몇 번만 하는데. 여기 어디야? 무슨 노래야? 2절, 2절. 2절이야? 2절, 2절. 2절, 2절. 2절, 2절. 2절, 2절. 나야. 아니, 이거. 아, 오케이. 약간 빨라진다, 근데. 오케이. 여기. 아, 지금 좀 느린 것 같아. 여기. 여기다. 맞죠?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약간 빨라진다, 근데. 오케이. 아, 지금 좀 느린 것 같아. 오, 맛있어. 메뉴 뭐 있죠? 닭꼬치로 할래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오케이, 돼지고기. 저게 있던데, 저게. 저게 먹고 싶은데. 네. 의심동체 게임. 제시되는 단어를 보고 7명이 똑같은 동작을 해야 성공이고요. 7개 중에 4개를 맞추면 메뉴 획득입니다. 오케이. 바로 갈까요? 아, 이거 어려운데. E&U. 하나, 둘, 셋. 다시, 리처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이거 됐다. 됐다, 이거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이거 인정 안 해요? 이거 인정 안 해요? 아니, 뭐야, 이게. 오케이. 하나. 수화자야, 수화 물리는 사람. 아, 이 생각은 왜 이거예요? 이게 뭐? 이거, 이거. 1, 2, 1, 2, 1. 변신하는 거 같아. 오케이, 제시아, 렛츠 고. 제시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이거. 이거 뭐 똥친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키가 얼마에 큰 거야. 아, 저 어떻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뭐예요? 다들? 저는 못 했어요. 오케이, 엔하이프는 하시겠죠? 엔하이프... 엔하이프이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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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엔하이프 최고지 엔하이프 최고지 하나, 둘, 셋, 커넥! 하나, 둘, 셋, 커넥! 하나, 둘, 셋, 커넥!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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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최고긴 해 저도 최고, 최고 커넥! 아아! 커넥! 아아! 오케이, 농구! 농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얘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아이디 미네가 지도 오늘 10시 땡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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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저게 너무 궁금해 이게 뭐예요? 야, 레이즈! 이거, 이거 끼고 이거 죽기다 야, 일단 이거 읽을게요 라스트 게임 줍줍 복싱! 대표 2명 나와서 100초 안에 동전 30개를 주우면 800초 메뉴 획득입니다 이걸로 30개를 주워야 된다고요? 와, 이거 절대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한 대 집혀지는데 몇 개 집으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제이 형 갑시다 제이 형 투자 그냥 선우가 선우 형이랑 제이 형 갈게요 아니, 2명에서 30개요? 2명에서 30개? 아무나 이겨라 근데 저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싸워도 돼 한 번 싸우고 마세요 제가 싸운 사람 해산물 줄게요 제이 형 이렇게 때리는데? 뭐야, 시작했어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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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정신 차려요 좋아, 좋아 아니, 빠졌어 잠깐만 아니, 빠졌어 잠깐만 아니, 형 아니, 경쟁이 아니야 아니, 형 경쟁 아니에요, 진짜 제이 형 침착해 연습 게임으로 할까요? 30개 너무 많아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불가능... 아니, 너한테는 게 더 많아 좀 차분하게... 형, 이거 소울 틈에 소금이에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불가능해, 이거 오, 된다, 된다, 된다 어려워 오,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선우가 잘해, 선우가 잘해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좀 더, 좀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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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직 안 됐어요 제이 형, 제이 형 좋아, 좋아 하나라도 더 하나라도 더 둘이, 둘이 아니면 둘이 힘을 합쳐봐 아, 이 형이 이렇게 하고... 아, 최고야 아, 안 됐네 안 됐네 근데 됐을 것 같아 30개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세볼까요? 안 된 것 같은데 1, 2, 3, 5 1, 2, 3, 5 1, 2, 3, 5 아, 안 되겠다, 이거 오, 됐다 오, 됐다 된다, 된다 1, 2, 3, 4 잘했어 됐다, 됐다 오, 이 형아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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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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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네 잘했어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잘했어요 소고기랑 돼지고기밖에 없네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다 있네 다 있네 나머지는 마트에서 합시다 한번 가보시죠 렛츠고 굿바이 갈까요 여기 제일 있어서 꽝이에요 나 손 꽝 걸려요 어? 여기 꽝이에요 왜? 제일 용서 진짜 형 진심으로 상처받는다 아, 배고프다 형, 우리가 뭐 얻었지? 삼겹살, 소고기, 해산물 사실 그것만 있으면 되겠네 버터 막 이런 거 사면 되겠다 오 버터, 조개 버터구이 버터구이 칠리소스 이런 거 좋다 쌈은장 무조건 사야 되고 소금, 후추 이런 거 은근히 까먹기 쉽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라면은 사야 되겠죠? 라면은 무조건 먹어야지 아까 매송에서 먹었던 맛이 너무 맛있어요 그 감성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먹어야지만 그 맛이 나 배경을 먹었어요 이야, 경기 좋네 야, 경기 좋네 누가 듣고 오디오 채우기 뭐 해 뭐 해 뭐 해 뭐 해 이거 먹을까? 매운탕? 매운탕? 낚시하고 먹을까? 매운탕? 아, 물 빠졌다 뭐야, 뭐야 개뻘이네 지금 약간 이제 개나 아, 지금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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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타임 체크 지금이 6시 반이면은 제가 거의 한 9시, 8시쯤에 물 쫙 들어오거든요 물 쫙 들어오고 어 지렁 있으면 좀 사고 쟤네 뭐야 방조제 낚시? 낚시, 여기 있는 낚시마트 있네 있네 진짜? 기사님, 왜 있었노?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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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날씨가 너무 좋아 와 노을 레전드인데? 하트가 2개밖에 없나? 귀엽다, 여기 여기가 칠리소스에 있어 보자나 샀까? 아, 여기 진짜 그냥 동네 마트구나 와, 다 있네 바이셔키 베이비 라면이 쌈 쌈, 쌈장 사야 돼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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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쌈장 라면 햇반 사야 돼 햇반 야, 음료수는 내가 살게 포킹을 배우는 타임 디디 형 어 소금 안 샀지? 네 이거다 형 명품이래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많아 자, 이걸로 가요 서버홀트 아, 서버홀트래요 허브홀트 허브홀트 아니야 허브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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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주삼 삼겹살 어때?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 오스트리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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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스트리아 맞다 과자를 사야 돼 과자를 과자를 이건 못 참잖아 과자,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사서 항상 초코송이 와... 와...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오징어 땅콩 에스국물 맛동사 아, 오스트리아 천하아, 너 비오또 먹을 수 있어? 천하아, 너 비오또 먹을 수 있어? 어? 이거 누구예요? 어? 이거 누구랑 먹어요? 너 놔야? 아니, 그냥 같은 방이니까 안녕 잠깐만 천하아, 너 먹고 싶은 거 사지 말라니까 아니, 저 많이 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 먹고 싶은 거 사 어차피 이따가 우리 사이드로 먹을 건데 여러분, 제가 살게요 제가 쏠게요 오, 체육하게 산대요 아, 다 샀나? 다 샀다, 이 정도면은? 마트를 털어 가네, 그냥 가시다도 사긴 했어 왜 고추장도 있어? 아니, 여기 뭐 한 두 달 있을 거야? 하하하 근데 저걸로 내가 봤어 일주일을 버틸 수 있어 하루 이제 하루 24시간도 아닌데 지금 이걸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샀다? 너무 많이 샀다? 이야, 한 30, 한 50만 원 나오겠는데? 거의 일주일 있는데? 아이고, 야, 한 대? 택배에서 누가 산 거야? 와, 근데 좀 많이 샀는데? 우리 그, 근데 고추장 사야 될 거야? 그 쌈장 애들이 샀어요 왕소트리 하나 면탕, 면탕에 먹어야지 아, 형 고기 잡을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지 야, 너는 생각 안 했어? 아, 했는데 파랑 이런 거 그러면 아니, 만약에 못 잡으면 어떡해요? 아니면 그 어떤 히트 같은 걸 사가지고 그냥 거기다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얼마 나올까요? 아니, 40은 나올 것 같아 50 나올 것 같은데? 와, 진짜 50 찍겠다 50? 아니, 우리 사람이 몇 명인데? 으-우-우-우-우-우-우우 레츠고 좋아, 형 지금 딱이에요 진짜 물고기들 배고파 나아써 추울 때 아이스크림이지 아니, 그... 뭐야? 하하하하 너무 무서워 심지어 맛도 똑같은 거 아, 춥다 어딜 따라해요? 다들 아이스크림 따로 뺀는데? 너랑 나랑 통하냐? 야, 근데 안 춥냐? 따스티. 아, 너무 미치겠어. 너무 춥네. 뭘요? 아, 배고파. 가자마자 저녁 시작해도 이거 늦게는. 배고프다. 아, 너무 많이 샀나? 너무 많이 샀지. 계속 먹으면 돼요, 그냥. 계속 먹죠, 우리 오늘. 음료수 어디 있어요? 나 줘, 이거. 이쪽으로. 음료수가 어디 있지? 여기 안에 있어, 빨리. 어, 잠깐만.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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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왔어, 왔어. 다시 칠 먹을 걸 여기다 놓자. 어, 저희 것도 여기다 따로. 아, 어떻게 할까요? 일단 다 빼. 다 빼고. 다 빼, 다 빼, 다 빼. 각자 방마다 박스 한 개씩 들어간다. 형, 이거. 이 박스 쓸게요, 그럼. 어? 박스 쓸게요. 우리, 우리. 네. 어, 근데 이게 다예요? 아, 첫 박스. 저기 있거든? 우리가 박스를. 아, 생각보다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많이 없네. 라면. 여기 있거든. 우유, 우유 누구예요, 우유? 우유 몰라. 우유 담으 사람 없어요? 쾌가 먹어요. 쾌가 먹어요. 쾌가 먹어요. 일단 딸기 하나. 딸기 하나 우리가 가져올게. 형을 위한 비타민. 아니, 뭐. 이자 할 때 이런 거 진짜 아니야. 이자 할 때. 우리 거 다 챙겼지? 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야, 근데 진짜 맛있겠다, 뭔가. 우와, 밥은 이게 뭐야? 맛있겠다. 아, 나 새우 먹고 싶은데. 아, 새우 대박인데? 미쳤어, 이거 뭐야? 소세지 미쳤어, 진짜. 아, 라면 못 참겠어. 너무 맛있어. 와, 맛있어.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안 남기고 다 먹은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아일랜드 끝난 지 4년 넘은 거잖아요.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 좀 이해해야 돼요, 선배님들이. 진짜 별거 아니다라 했던 게. 이제야 좀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때요? 따뜻해요? 아아! 싱싱한 거 다 아래쪽에 있어. 물길이 엉치면 그건 끝이야, 그냥. 진짜 남는다, 하나. 오, 보이스 게이밍. 오, 보이스 게이밍. 오, 내 거 봐야 돼. 오, 빈디. 오, 보이스 게이밍. igtenysz Emmy. Likewise. 오, 보이스 Integrity. 오 , 보이스는 aufge창을 przy지개.